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? 쿨타임 이제 1년 기다려요. 하나라도 더 하면 살 빠지겠죠. 진짜로? 모르더라고요. 안녕. 아무도 안 들어왔.. 들어왔다.. 안 들어왔.. 들어왔.. 안 들어왔.. 들어왔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공연이 돌아왔습니다. 다들 탁수 쳐주세요.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또 데리고 왔는데요. 과연 누구일지 뒷대만 봐도 딱 봐도 아시겠죠? 이 낑깡 같은 귀여운 뒷대를 가진 엔하이픈의 리더 양정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성공연은 특별한 컨셉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정원이의 CHMI를 파헤쳐라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. 진짜.. 진짜 많네요. 보시다시피 거의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. 지금? 이제 오늘 성공연 역사상 가장 레전드 방송 만들고 갈게요. 오..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일단 첫 번째. 촬영 후에 납주머니는 무엇이 있나요? 지갑. 지갑. 와.. 아이랜드 폴라로이드. 아이랜드 폴라로이드. 와 이거 그때 보더데이원. 보더데이원 폴라로이드. 보더데이원 폴라로이드. 복주머니. 복주머니. 이게 왜 있을까요? 어디 갖고 다니시나요? 샘버파이블 폴라로이드. 샘버폴라로이드 왜 이렇게 많아요?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. 거의 추억을 가지고 다니네. 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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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기간 때 필요하죠? 네 이 정도? 요 정도? 요 정도 있습니다. 네. 조언이 앞주머니는 요 정도가 있었다. 안되고 갈게요. 비니? 멘토맨 티셔츠가 있는데 각각 좋아하는 이유? 궁금합니다. 아니면 좋아하는 옷 스타일? 좋아하는 옷 스타일? 꾸안꾸 꾸안꾸 무조건 편해야 돼요. 맞아. 저 불편하면 못 입어요. 청바지도 진짜 한 1년에 한 번. 맞아. 진짜 안 입어요. 솔직히 진짜 입으면 예쁜데 잘 안 입어요. 제가 저번에 한 번 입었잖아요 청바지. 맞아. 그래서 쿨타임 이제 1년 기다려요. 네. 조언이가 이제 청바지 입은 거 보시려면 1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. 신랑기 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해? 하나라도 더 하면 살 빠지겠죠. 진짜 얘는 독하네요. 진짜. 제가 같이 해봐서 아는데 저는 딱 제가 1000개를 만약에 잡고 가면은 1000개만 해도 와 너무 힘들다. 오늘 진짜 너무 수고했다. 이러면서 빨리 가자. 이런데 얘는 1000개까지 했으니까 500개만 더 하죠. 이러는 거예요. 진짜. 근데 실은 끝이 없어요. 제가 개수를 세거든요. 근데 선우 형이 개수를 이게 이거 하는데 잘 못 세더라고요. 안 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2개 하나씩 했습니다. 진짜로?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죠. 2000개 했으니까 1000개 하려던 거예요. 야 너 2000개 했다고? 진짜 많이 했어. 안무 연습 때보다 땀 많이 났어요. 안 되고 갈게요. 아 정원이 멤버들의 습관 같은 거 잘 기억하잖아. 정원이는 이제 본인의 습관이 기억나는 거 세 개 말해보기. 손 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꺾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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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통하면서 생긴 어르신. 아 진짜? 3초 기다리잖아요. 안녕. 우리 3초 기다릴 때 이 습관 생긴 거예요. 지금까지 찍었던 셀카 남칫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 있어? 이거 진짜 잘 나왔다 하는 거. 저는 사실 뭐가 잘 나온 거 물어봤는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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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완전 귀엽게 나왔어. 이때 세팅 다 안 진짜 진짜 귀엽게 나왔어. 어? 저 이거 이것도 잘 나온 거 같아요. 근데 사실 정원이도 셀카 진짜 많이 늘었는데 아 진짜. 누나가 되니까 쑥스럽네. 안 되고 갈게요. 아니 나는 아까 떡볶이 먹었죠? 배가 아 저 그걸 못 먹었어요. 아 전혀 안 먹었어? 네. 아니 못 먹었어요. 아이고 배고프겠다. 너 이제 궁금증 연구소 한다길래 밥 먹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달려왔죠. 안 되고 갈게요. 윙크해 드세요? 캡처 시간이 됐다. 나 당겨. 근데 사실 선붕연에 캡처 타임 군룰 있어. 바로 넌 뭘로 해야 돼요? 너는 이렇게 아 그래 너도 그렇게 해. 3, 2, 1 하나, 셋 엔진분들이 원하는 포즈 한번 하고 끊어주시다. 그렇시다. 아 너희들 포켓즈니까 고양이 여우 포즈로 해라. 아 좋은데요? 오케이. 3, 2, 1 3, 2, 1 3, 2, 1 엔진분들 궁금증 풀리셨나요? 네. 네. 그걸로 만족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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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